2차 세계대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만들어진 단어 5가지 어떤 단어들이 탄생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D-Day 공격 개시 예정일 또는 중대사가 벌어지는 날 등의 뜻을 지닌 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댄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드레스댄 폭격을 가하기로 한다를 의미하며 머리 글자인 D는 드레스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마지노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7년 프랑스 육군 장관 마지노는 스위스 국경에서 벨기에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침범 못하게 140km에 걸쳐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2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7년 동안 만든 이 방어선은 육군 장관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요? 세 번째, 블록버스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독일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폭탄의 이름으로 한 발에 한 구역을 무자비하게 날려버리는 힘을 가졌다 해서 붙여졌습니다 당시 폭탄의 무게가 1톤 이하인 것에 반해 블록버스터의 무게는 1.4에서 5.4톤이었습니다 요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 저는 처음 알았어요 거대한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래가 있어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번째, 아메리카노 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농도 짙은 에스프레소가 입맛에 맞지 않던 미국 병사들이 물을 섞어 연하게 마셔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의미를 담아 아메리카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유리가 껴져요 아메리카 때문에 이게 붙인 거에요? 다섯 번째, 무스탄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던 전투기 중 하나였던 머스탱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즐겨 입던 가죽 옷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보고 묻는 줄 알고 머스탱이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무스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패딩은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무스탕을 저도 많이 지금 보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더니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놀랍죠 신기한 저는 옷의 종류인 줄 알았어요 이 외에 카디건도 전쟁 때문에 생겨난 단어인데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 때 한 귀족 군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부상 장병들이 니트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게 단추를 달았대요 그래서 그 귀족 군인의 이름을 따서 카디건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네요 오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네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들어진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진짜 신기해서 금방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디데이 블록버스터 유래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세상 제대로 안 것 같아요 카디건을 볼 때마다 크림 전쟁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